주님, 오늘 아침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가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심하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우리 곁에 언제나 와 계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그러한 성령을 오늘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참 때로는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디펜덴한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미끄러워지지 못합니다. 예, 때때로 사람들이요. 중립식이 강남처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는 정말로 말씀의 하나님이신데요 사탄은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가 교만해지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제가 대때로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선과 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의 영화들을 가끔 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어떤 질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대때로 이 악은 바로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악이 진실입니까 대때로 우리는 그렇게 공허함을 느끼고 이렇게 가난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가 대때로 이 이브와 다른 그런 삶을 이렇게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대때로 굉장히 어떤 방법을 이렇게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헷갈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브의 마음 속에 싹 즉 들어와서 이브의 마음을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와서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헷갈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자꾸 뭔가 헷갈리게 하는 생각을 우리한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저쪽에 바깥에 우리 은총 선생님이 이 아이 성경 좀 썼는가 확인해 보고 보내주세요 아 때때로 사탄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입니다 대때로 우리가 망설이고 있을 때 야 먹어봐 죄 지어봐 괜찮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 우리가 대때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사탄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꼬임을 많이 해요 그런 악의 모델이었죠 그런 악의 모델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였어요 사탄은 바로 어떤 이 생각으로 죗템을 만들고 그는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만들어내고 그 행동을 다시 반역하는 일로 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이 사탄처럼 우리의 생각이 선과 악으로 늘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탄은 하늘로부터 내려보는 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일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탄이 외로워지기 시작하면 뭔가 자꾸 찾잖아요 찾아 내려와서 우리 외로운 인간들에게 또다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에 의해서 우리도 꼬임을 받고 그랬던 사람 대때로 사탄은 우리를 아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뭐를 선택하고 생각해야 될 때 우리를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시스템을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because I want to look at the secret but before I do, I am doing my thing in God's time and I'm wasting my time So God, I've got time, I'm doing my thing which I think it's my thing 대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마치 내 생각을 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소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정력을 쏠 때가 많습니다. 대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시간을 흡이하도록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땐 우리는요 듣지 말아야 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기울이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시요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주님과 아담이 함께 했던 시절 주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했던 시절 주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시절 그리고 주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시절처럼 매 역사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우리도 오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을 불신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바이블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바이블을 빌렸던 것이었어요. 그 바이블을 빌렸던 것이었어요. 그 바이블을 빌렸던 것이었어요. 그 바이블을 빌렸던 것이었어요. 그 바이블을 빌렸던 것이었어요.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은 별로 내게 감동도 못 주고 별로 좋지도 않네.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변할 때 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한번 해놓고는 음성이 없어서 맞아, 하나님 안 도와줄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바로 하느님을 불신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크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즈메리 목사님이요 어저께 저한테 보낸 파워포인트가 보니까 다섯 가지 한 사, 오백 슬라이스를 좋은 거를 뽑아놓고 어떤 거를 지금 좋은 거를 먹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급한 거야 지금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어저께 파워포인트를 한 오백 슬라이스 보냈어요 우리가 찬세기 3장에 보면 드디어 뱀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대응은 항상 인간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서 뭔가 이렇게 캐슨 마크를 갖게 하도록 사탄은 항상 우리한테 그런 의문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요 야 너 정말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괜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하고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제 또 한 번의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뵐까봐 그걸 못 먹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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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불과 하지 나고 하지만 내가 안 죽을거야 그래서 세이전은 말이야 너는 좋은, 불과 불과 하지 나고 하나님처럼 되어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있어? 내가 영국의 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내가 죽을거야? 내가 죽을거야? 다시 일이오네? 될때로 이 사탄은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사탄이 정말로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 스스로 살아나고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결코 그러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먹는 날은 정말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그렇게 먹어도 죽지 아니죠? 죽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와가 그 과일을 함께 깨물어 먹어보면서 아 죽지 않는데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떤 죄를 한번 깨물어 먹어보고 아 뭐 죄져봐도 별로 문제가 안 생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일이 그녀가 그 과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죄가 그녀가 그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일이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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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하와의 마음 속에 악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적의 이동성에 대한 동의가 있는다면, 또는 그를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를 알고, 이 사탄이 알고 있는지, 즉, 그를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를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를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사탄의 고임에 빠져서 그를 따라하게 될 때,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사악 데리고 가는가면 사탄이 인간을 가두어 놓는 죄의 감옥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우리는 다, 오늘 우리 모주 목사님이 저기 외국인이 오니까 외국인 중심으로 말을 너무 빨리 하네요 슬로리 플리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내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anyway, so, so, you become the worst nightmare, you become your own worst nightmare, or you become the living universe's supreme achievement 때때로 우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우주의 법칙으로 그, 정말 우리가 아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우주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같이 돌아가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할 때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뭐 횡성에 들이 부딪히다가 돌을 돌지도 못한다고 그러나 그 법칙을 달아갈 때는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So, I'm injected with a virus. I do what I don't want it to, right? 때때로 우리는요,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처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죄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서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And so we can see that, let me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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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The curse of sin 이 죄가 만들어내는 것들 저기 보면 죄는 마치 바이러스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온 모두의 창조물에 사태하는 이 바이러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떨어뜨려 놓고 바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도록 바로 사탄이 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킬까 하고 사탄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쫓아갑니다. 이게 영화처럼 아니죠. 제가 지금 말할 수 없죠. 제가 지금 영화에 온 모든 영화에 온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죄와 인디펜덴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영화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보여줘요. 마치 이 균을, 세균을 뿌리면 그 세균이 들어갔으면 막 그 사회를 다 병들게 하고 그러는 것처럼 바로 자세히 그런 앱을 뜻합니다. 여러분, 좀비라는 영화를 보면 바로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 좀비라는 영화에 보면, 바이러스에 가서 사람을 꽉 물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숫주처럼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죽고 슬리맨,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정말. 네. 이게 정말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보이시지 않나요? 당신은 힘에 놓으세요. 바로 우리가 그런 악의 기본 위에 우리가 설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서 심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망가질 것이라고 이 하나님께서 있는 우리가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교과께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러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나니 내가 모든 가축과 창세기 3장 14절 15절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순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아시고 여러분씨요 대때로 우리가 원턴 원체 아니하든 죄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요소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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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발꿈치 우리를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할 만큼 강건하고 파워 있는 분이니까 사탄이 너네 속에 좀 돌아와서 그래 한다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탄이 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왜 마국간에서 못 태어나게 하려고 사탄이 아주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왜 마국간에서 못 태어나게 하려고 사탄이 아주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약속이 이 찬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는 받았을 때 there were some consequences 그래서 Eve would have trouble in childbirth and the other problem would be that she would desire a man she would desire a man and a man would rule over her so this is the curse this is the curse it's not a blessing most people think this is what marriage is but no this is a curse to bring me back to God 때때로 우리가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하는 것들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가까이로 가게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고통 준다 이렇지만 그 고통 때문에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네 but it's interesting that God doesn't curse say you are cursed like He said to the serpent He said to the serpent directly cursed are you God does not say that to the woman He just gives a consequence and then to the man He says because you listen to your wife and ate from the fruit I can curse would be the ground so He curses the ground He doesn't curse Adam so this is very important to realize 우리가 이 창생에서 보면은요 창생에서 보면 끊임없이 당신이 만들어놓은 저 배인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또 남편은 당신이 만들어놓은 저 아내가 나에게 유혹했습니다 또 당이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핑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so yeah the ground is being cursed not Adam so this is just important to recognize 우리가 이 핑계되는 장면들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and so we know the order of the curse first the serpent, then Eve, then Adam and the order compares to man's fall the serpent spoke first, Eve spoke second, Adam spoke last 여기 보면은 뱀 때문에 그랬어요 이브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끊임없이 핑계되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so God follows order and pattern and laws it's contrasted to God's call God calls Adam, then Eve and the serpent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이 대조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이 이브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런 과정에 여기 나옵니다 so yeah we can see just in summary in summary the actual curse of each person involved 때때로 우리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마치 저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당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각 개인들도 인생에서 그런 미혹을 당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so continuing looking at the enmity what is actually enmity? enmity enmity means mutual hatred so God put this is the promise this is the hope that we have with this problem because the diagnostic problem is that evil has been born inside of me 창식 3장 15절 좀 읽어주세요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오 so God said I will put hatred so most of us hate evil right when somebody does somebody does something he does I don't like it it hurts you know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re seeing and I said because we put into His government into His mind into His ways yeah 빽대로 우린 그런 이 악의 시앗들이 우리 속에 부려짐으로 우리가 악을 향해서 그런 나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so it's like when we when we separated from God we are separated so we're not one God put a sword to keep us out the guidance we have to go into the violence of sin which was separation from God 우리가 바로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게 들어왔던 그런 악의 요소가 우리 악에도 들어오게 되면은 자꾸 분녀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 요한복은 8장 잠깐 놔두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유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는 그렇게 보임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서 따라가서 가 본 마귀를 따라가 본 것이 뭔가? 의심을 빙무소 같은 인생의 감옥 속으로 죄악의 감옥 속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하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 죄악의 감옥 속에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깨닫지 못할 때 그분을 죽이는 죄를 또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됐대로 말해요. 이 사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탄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면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쪽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강야로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야 너 배고프지? 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봐. 야 너 명예가 필요하잖아. 산에서 뛰어 내려가 봐. 이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더 살고 강건해지는 쪽으로 유혹을 해간다는 거에요. 여러분 우리도 남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쪽으로가 아니거라 남을 그렇게 아주 반대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조금 어렵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렇게 보이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탄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에는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합니다. 예 이 게시록에 보면은 네 마디의 말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는 이 흰 말에 대해서 나오고요. 예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흰 말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에 대해서 나오는 거에요. 그리고 이 전쟁과 피열림이 있는 그런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금은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이게 피건과 운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이게 뭔 말인데 갑자기 예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로 표현된 거는 이런 사건이 빨리빨리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흰 말에 백마리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백마탄 예수님께서 사탄의 오인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 세천사의 기별 한 가지죠. 예 참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대로 그러는 대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이 죄가 맛있나 안 맛있나 이 삶이 맛있나 안 맛있나 끊임없이 맛보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인간은 이거 해보면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이렇게 시간 끌고 다니니까 그냥 갖다만 죽겠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봐야 그렇게 애타고 부르고 너 어디가 있어 어디가서 또 고프를 맛보고 돌아다니냐 하고 부르시는 목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바로 우리가 탕자처럼 한 탕자도 세상 맛보로 돌아다니겠잖아요 우리도 세상 맛보로 그렇게 돌아다니길 그때에 아버지가 너 어디 있냐 탕자를 끊임없이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아버지가 내가 자신을 찾아봐야 된다고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맛보로 가겠다고 그런 게 가봐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하라고 내두듯이 우리를 그냥 놔두는 걸 그게 동의해서 놔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워낙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간다고 그렇게 그 아들한테 그럼 가봐라 이런거죠 It's like finding your time When is your time? When have you had enough? When have you had enough? Because when you've had enough your time collapses 여러분이 시험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바로 깨낫고 일어서야 될 때가 탕자처럼 돌아서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Every single thing is being given to you Every single thing Before you were even born Before you were born God has promised you everything Absolutely everything 우리가 태어날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말하십시오 So everything that is mine has already been given It's already given It's just I'm wasting my time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인데 바로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뒤로 하고 우리 것 찾으러 돌아다니며 So it's not a matter of me going to get it It's a matter of it coming off to me Getting me It's a matter of it getting me When will it get you? When will you get it? 예,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것도 의식하지 못한 한 채 우리 앞에 것들을 끊임없이 쳐다듭니다 So when will you get what God has promised you? So you are born, you suffer, you die Thank God there's a loophole 예,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남과 또 고통당함과 죽음과 하나님께 감사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의 보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So I'm so glad there's a way out of this cage because I'm tired of being in there 예, 때때로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바로 개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깊은 자유를 찾아서 찾아간 곳이 이 감옥 같은 케이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아 행복해 하나님이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 지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크게 나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So we know that this is my hope because Satan is doomed to be destroyed It's because you have done this cursed on you God didn't curse me He didn't curse the man He cursed the serpent 예, 바로 이 사탄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속였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So I want us to just quickly look at the sanctuary because in the sanctuary is the way The way of God is in the sanctuary That's where the secret is revealed 여러분, 우리가 이때 바로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던 성소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어떻게 본인이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저 10개명이 담겨있는 저 은약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실천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생명의 법을 대답게 된다고 합니다 믿어메이션 이 단지의 복장 27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린 양 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돌아가야 되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음이 있는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이 있는 노옥들은 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시요 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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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끝이 짧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친구가 가는 행복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가고 짧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해피니스 우리의 행복을 두고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없이 돌아다니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제네들이 잘못할 때 내가 다 책임질게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저렇게 하시는 장면이 15장 그때 바로 이 지성수와 성수를 구별하는 이 커텐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은 날 향잡아서 제사 지낼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 약속의 커텐이 쫙 찢어지는 장면을 보게 된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의 시간이야 네가 돌아와야 할 시간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야 라고 오늘 이 안식을 말씀하셨다 It was God's time to create the world in the beginning It was Jesus time to die on the cross to deal with the enemy And now it's your time 여러분이요 아버지의 첫 번째 시간은 인류를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는 시간이었다면 예수님의 시간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간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시간은 주님을 찾아 다시 턴백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아버지가 가자고 기다리는데도 시간을 소비하고 끊임없이 밍거적거리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드디어 활용해서 그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백대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께 가봐도 별로 도와주지도 않아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가 하나님 밖에 없잖아요 I've been plugged in to Satan and I'm pulling the cord No more power to you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가 마치 이 별명을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요 날이 더워가지고 전기를 선풍기 갖다가 여기 갖다 꽂아봐 이따가다 꽂으면 선풍기 돌아가려나? 하고 꽂아보면 사탄한테는 백날 갖다 꽂아봤다 선풍기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갖다 꽂아야 이 선풍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탄 할 때를 꽂아놓고 이거 돌아갈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죄악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를 제대로 찾아서 콘센트 제대로 꽂아야 될 시간이라고 6월 타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너무 질투가 많은 괴물입니다 괴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마치 좀비 영화처럼 말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한테 불신의 바이러스를 넣어 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종들이에요 하나님께 코드 꽂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똑같지 우리가 현대 자동차 어디가야 우리가 예에서 제대로 받아요? 현대 가야 받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지연받은 종들은 하나님께 가야 고침을 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는 정말로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 능력인데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저기 와서 그러더라도 주인공이 한번 휙 쏘버리면 죽잖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진범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바이러스 다 이겨버릴 수 있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사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적 바이러스를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항자로 이겨내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날은 우리의 날은 우리의 영향을 얻고 그저의 마지막 벽의 상태로 그는 날의 일을 구청했을 때 그래서 그는 나의 인구가 우선이 나의 인구가 그래서 저희의 상황에 그가 나의 인구가 나의 인구가 우선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마치 지성소에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죄를 해결해야 될 때와 같으잖아요.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빼내 버리고 완전히 정결된 몸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세우기 듯이 하나님이 마지막, 야 지금 그 시간이야 지금 그 시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그분 앞에 숨을게 여러분 절대로 용기 잃지 마세요. 진리는, 진리는 바로 여러분이 배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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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 호란의 불모가 밀려오듯이 막 뜨거운 시련이 밀려오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검이라면 점점점 더 뜨거워지면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으로 밖에 안 되는 거니까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여러분이 정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그 용광로를 통과하고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검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옆에 사람이 우리를 성질을 하게 해가지고 막 탁 치고 막 성질이 바딱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보면 나에게 성질을 내게 하는 이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 모두의 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가 있는 죄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너희들과 함께 연결됩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연결됩니다. 너희들과 자신이 누군가가 부를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가 부를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용광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압적인 요소 있잖아요. 그거를 사탄이 너흘들 건드려가지고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그 코드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꽂아가지고 우리가 점심 성질 나게 만든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중에서도 주님 때문에 다 치료가 됐네요. 주님이 나 치료해 주셨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치료받은 사실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달라고 하는 거에요. 한 주일을 아멘이에요. 바로 그릴 시간이 바로 당신의 시간이라고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험은 다시 한번 세상이라고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갑시다. You know, it was about five years ago when I said to God Do whatever it takes I've got to get I've got to figure out the truth I want to know what the truth is I don't care what you do with my life Do whatever you want I've got to find the truth 제가 5년 전에요 이 진리를 막 헷갈려가지고 어떤게 진리인지 막 내가 그랬더니 우리가 신앙적 갈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이고 나라 알고 나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Because when you've done everything in life You've done all the experimenting You've done all the pleasure You've done everything You've done all the pleasure You come to the point and you say Well, what's the truth?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또 밀려온다 하더라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You just want to find out what's the truth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든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so that's when it's your time It's my time It's my time It's your time 여러분이 시험하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순간 혹은 기쁨의 순간 뜻든 것이든 간에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고대에다가 우리가 전선을 꽂아야 할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I wish I didn't have to experiment as much as I did I wish I didn't have to go on the road I did I wish I was way back in the beginning because I realize how powerful I really am 제가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막 헷갈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웨이대 처음으로 에덴으로 돌아가서 그 아름다웠던 에덴에 나의 믿음의 전선을 꽂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So I am doing my thing in God's time and I'm wasting my time and I'm done with doing this 저는 더 이상 내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시간이라고 말하면 이 시간을 잘 사용하려 Take your time Take this Take it Take it It's your time It's your time 여러분의 시간 이제는 다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해 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행해야 될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And so when something amazing happens to me I don't think Oh this This The circumstance Everything worked out for my good This is a promise This was promised before I was even born I'm getting what was promised to me Before I was born 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약속된 바로 약속이었고 소망이었다는 사실이죠 I just didn't take my time I just didn't take my time 그런데 제가 그동안 제게 주신 그 시간을 제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I gave my time away 저는 그냥 나에게 주신 내게 를 순서에 하고 주신 이 시간을 수없이 허비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My time was possessed by confusion 저는 수없는 헷갈림 속에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It was all the seduction from my enemy 네 Let's pray Dear Father thank you for your love 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 삶을 뒤돌아보면 후비후비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Because a shepherd provides everything you need So the reason we come from reason I compromise is because I need something I need help I need to depend on something 마치 목자는 양의 피로를 모두 알고 물과 풀과 모든 것을 공급하듯이 주님은 그러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And what I depend on betrayed me lied to me I believe the lies I've been stupid idiot 주님 대때로 우리가 거짓을 믿고 거짓을 따라갔던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Because I was connecting to many different shepherds 주님 대때로 저는 많은 또 다른 것들을 목자인 것들로 알고 연결하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I found you to be the shepherd so I can be secure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이 나의 진실한 목자임을 알고 죽게 왔사오니 우리를 안전히 지켜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의 마음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기는 우리를 그 고난의 시련 가운데로 통과시키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보혈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경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장기상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